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1만3천 세무사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한국세무사회가 권위한 안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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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죄송한데요. 하나. 한국세무사회 1만3천 세무사는 조재전문도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낙세자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사 반대한다. 하나. 한국세무사회 1만3천 세무사는 국민에게 조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하여 전문적 조재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에 조재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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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한국세무사회 1만3천 세무사는 법무부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함을 제외한 업무만을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원경위 회장과 제31대 집행부의 세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로 반결된 힘을 보여줄 것을 다짐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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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합니다. 다짐한다.